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되어 있는 김승훈이에요 5월 18일 2020년 오늘이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고 원래는 제가 올해는 40주년을 맞이를 해서 원래는 제가 광주에 가서 좀 약간 좀 사전 제작을 하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2020년 현 시점 아시죠? 코로나19 때문에 일단은 서울 밖에 다른 지역으로 뭔가 컨텐츠를 촬영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제가 올해 광주를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이렇게 좀 여태까지 다른 여러 컨텐츠를 했었지만 올해 한번 ppt 버전으로 다시 좀 리뉴얼을 하면서 그리고 올해는 좀 약간 다른 방향에서의 컨셉을 잡고 한번 컨텐츠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해서 재판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전두환 재판 중간 점검이 약간 좀 큰 목표 큰 약간 컨셉이 되겠죠 사실 그래봤자 전두환 씨 관련 재판 사실 뒷부분까지 나와요 네 5.18 광주민주운동 40주년이고요 그래서 초안을 만들었고 유의사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두환 씨의 언행 관련 재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하는데 사실 ppt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이 있진 않아요 많은 비중이 있진 않는데 이제 뒤에 가서 좀 약간 할 얘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전두환 씨는 1995년에 제정되었던 5.18 특별법의 의거에서 조사 끝에 구속됐고 그리고 이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전두환 씨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때나 지금이나요 검찰개혁 이런 거 검찰개혁 계속 주장을 하는 이유가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냥 그랬었는데 1995년 12월 19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를 통과를 시켜버려요 자 통과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2월 28일에 그 특... 그 뭐냐 각종 검사를 시행을 해가지고 전두환 씨를 포함한 16명을 다 이제 구속기소예요 그...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전두환 씨 사형 노태우 씨 징역 22년 6개월였다가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 17년형으로 감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997년 4월 17일 최종 상고심에서 형량이 확정이 되고 근데 문제는 그해 겨울에 정권이 바뀌면서 특별 사명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제 추징금은 유지하는 걸로 자 ppt가 두 페이지가 남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추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전두환 씨가 이 조철현 비호 몬신효라고 이제 연관된 그 사자명예훼손죄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물론 아직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된 건 아니에요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재판이 안 끝났는데 1937년 4월 1일 광주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 가톨릭대학교 출신으로 그 사제서품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광주 이제 사목활동은 이제 처음에 이제 사제서품 받고 처음 부임했던 곳이 나주였대요 나주에서 시작해서 그 광주 인근 그 계속 이제 광주 대교구에서 활동을 했던 신부님이고요 그 그래서 1980년 그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이제 그 뭐냐 그 수습 활동을 했던 그 주축인물이었죠 수습 활동했던 주축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죽음의 행진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죽음의 행진도 같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계엄군 진압 이후에 그래서 계엄군이 이제 그 뭐냐 광주 도청을 다시 점령한 이후에 광주의 전남 도청을 다시 점령한 이후에 이때 이제 관련자 인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구속돼요 근데 이제 4개월 동안은 복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냐 이때 5.18 관련돼서 구속됐던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 중에서 구속됐던 사람들은 다 일단은 석방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4개월 뒤에 석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부님은 나중에 5.18 기념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첫 이사장을 맡아요 첫 이사장을 맡으시고 이제 영화 화려한 휴가가 나오는데요 이때 그 그 등장인물 중에서 김신부를 이제 모티브로 했던 실제 인물이 바로 이 조철현 문신율이세요 그리고 이제 기엄군이 그 헬기 사격을 했었다 이거를 증언했던 인물들 중에서 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2008년에 그 당시 교황 베네딕도 16세에 의해서 이제 이제 몬신율 지명을 받으셨고 그래서 몬신율로 활동을 하시다가 2016년 9월 21일에 선종을 하셨어요 근데 2017년에요 박근혜씨 관련해서 그 뭐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그래서 그 박근혜씨에 대한 그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전두환씨가 3권짜리 회고록을 출판을 해요 근데 1권에서 조철현 비호 몬신율과 관련해서 조신부님을요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림치한 거짓말쟁이 라고 비난을 해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이 회고록을 출판했던 출판사가요 1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운 다음에 다시 발매를 하는데 본질적으로 바뀐 게 없거든 본질적으로 바뀐 게 없어서 다시 금지를 시켜요 다시 금지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영대 프란치스코 신부님들을 포함한 유족들이 전두환 씨를 죽은 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해요 근데 이제 조영대 신부님이 광주대교구 소속 신부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광주지방법원에 고발을 한 거야 그래서 현재 전두환 씨와 관련된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고요 2018년 8월 27일부터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그 이때 그동안 출석을 안 하다가 2019년 3월 11일에 처음으로 공판에 출석을 해요 공판에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출석을 거부하다가 2020년 4월 27일 그때 다시 한번 출석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다시 출석한 이유는요 음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 판사들이 바뀌었어요 판사들이 바뀌어가지고 그거 그 문제로 한 번 더 출석이 필요했던 거야 뭐 어쨌든 그런데 2019년 그래서 전두환씨가 광주에 출석하러 갈 때마다 사실 그때마다 이제 뭐냐 광주 시민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전두환씨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은 생각 1도 없는지 이런 거를 의사를 확인하려고 각종 집회를 열고 난리 났었죠 특히 이때 광주 지방법원으로 가는 길목에 광주 동산초등학교가 있었대요 근데 이때 광주 동산초등학교가 초등학생들이 창문을 열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뭐 이렇게 외친 거야 근데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던 게요 광주 동산초등학교는요 1987년 6월 항쟁 중에 그 뭐냐 6월 항쟁 유공자 중에 한 명인 이한열 열사의 모교예요 알죠 그 이한열 열사 그 연세대학교에서 항쟁하다가 뭐냐 그 순국한 사람 그래서 그 이한열 열사가 이 광주 출신이었던 거야 참 그래가지고 그 이한열 열사의 모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련 그 후배들까지도 전두환은 물러가라 이랬던 거지 근데 전두환씨가요 전두환씨 측에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현재 앵간하면 법원에 출석을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법원에 출석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전두환씨는 환자 코스프레 하고 있으면서 멀쩡하게 골프장 다니고 있죠 멀쩡하게 골프장 다니고 있고 네 참 아직까지도 안 죽고 살아있어요 죽을 때까지 희생자나 희생자 유족들한테 용서를 구할 생각은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노태우씨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본인이 건강이 안 돼서 못 가니까 노태우씨는 노태우씨의 아들이 대신 갔어요 지금 노태우씨의 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 5.18 그 5.18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사과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니까 아들이 대신 하고 있어 근데 이제 노태우씨의 가족들까지 사실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니까 노태우씨나 전두환씨의 뭐 다른 가족들까지 뭐 비난한 이유는 없겠는데요 근데 노태우씨의 아들처럼 그렇게 뭐냐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하겠다 이런 이렇게 활동을 하는 집안이 전두환씨 집안은 없어요 하물며 전두환씨의 며느리 중에는 전직 배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좀 방송에 많이 알려진 인물이 또 가족으로 있으면 사실 그런 분들이라도 좀 대신해서 사과활동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두환씨는 아직까지도 가족들을 통한 대의사과 이런 것도 일도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는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5.18 민주화운동하고 6월 항쟁과 관련해서는 저도 좀 그거와 관련해서 왜곡돼서 그런 왜곡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사람들은 손절을 하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 손절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을 때 아빠하고 엄마가 그 당시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히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만약에 그때 희생자가 더 있었으면 내가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